한국을 떠난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중국 선수핀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새벽 중국 판다 보호 연구센터는 축사에 들어간 푸바오의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현재 상태는 양호합니다. 빨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건강하기를 이런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하지만 푸바오가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논란도 있었습니다. 한 남성이 케이지에 뚫린 작은 구멍으로 푸바오를 찌르는 이런 모습이 영상에 잡혔기 때문인데요. 중국 누리꾼들 장갑도 끼지 않았는데 누구냐 이러면서 판에 나섰습니다. 센터는 소독을 마친 수의사의 필수적인 검사였고 푸바오의 상태는 건강하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푸바오는 한 달간 격리된 후 새로운 보금자리로 향하게 됩니다. 푸바오는 약간 긴장. 충무의 방면으로 다들 많이 알아요. 인위의 지수는 높아요. 그래서 저는... 가사하자 언니가 보통ç 테라이터에서 희황